유지원 선수 1차 시기 도전 1차 시기 장대를 잡는 유지원 선수 아 지금 더 무거운 장대를 선수 4m 40 본인의 최고 기록에 도전합니다 띕니다 띕니다 유지원 선수도 아직까지 스텝 좋습니다 유지원 선수 힘차게 도약함 아 또 실수 띕기를 준비하는 유지원 선수 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죠 힘차게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스피드 좋아요 유지원 선수 유지원 선수 유지원 선수 유지원 선수 유지원 선수 유지원 선수